김건희 여사가 첫 단독 공식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. 13일 오후 2시 40분쯤 김건희 여사는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속 여사를 예방했습니다. 김 여사는 권양속 여사와 만난 뒤 곧바로 서울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건희 여사는 오는 15일에는 양산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건희 여사와 만난 뒤 곧바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.